벌써 왔어? 오빠, 빨리 와. 어우. 뭐야, 그런 거 아니야? 짬뽕에. 이거 뭐야, 새우? 새우. 저 정도 새우는 아니었잖아요. 우와, 많긴 많다. 많죠. 여기다 넣어? 응. 그치, 옛날에 아빠가 사라졌던. 이거, 너 얼마나? 나는 양념 조금 뻑뻑해도 맛있어. 맛있다. 너무 행복해하는 하은이를 보면 너무 많잖아라는 얘기가 잘 안 나오더라고. 그치,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 보면. 좀 먹어. 맛있게 드신다. 저렇게 먹어야 돼? 저렇게 먹어야 돼. 맛있게 먹는 것 같아. 진짜, 무고만 있어도 맛있어. 콩나물 넣어서 한 번 더 끓여서 먹고 싶다. 진심이야, 진심이야. 근데 진짜 맛있겠다, 그렇게 먹으면. 오늘 날씨에 짬뽕 딱이다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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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베이스 성원한테. 깜쳐줄게. 이따 먹을려고. 안 뿌니까, 얘네들. 역시. 레전드죠. 알아 알아. 정확하게 어떻게 먹는 방법은. 맛있어? 진짜 맛있어. 나 배불러. 너무 맛있어. 진짜 너무 맛있어. 진짜 깜짝이 질리네. 맛있긴 맛있어. 벌써 일어나셨어. 근데 먹다가 누가 저렇게 일어나면 입맛이 딱 떨어지던데. 아 그래요? 저는 더 기분 좋다고. 따뜻하게 먹어야 되나 커피를? 그래야지 살이 빠지나? 그래도 먹으면서 그런 생각하는 건 대단한 거야. 맛있게 잘 먹었다. 맛있게 잘 먹었어요.